날씨 덥다 아우 저기 비행기가 타네 자 오늘은 갑자기 산에 가고 싶네요 단단히 무장하고 산으로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대수산봄 잠깐 왔어요 한번 가볼까요? 가즈아 오이 으악 지랄하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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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다시 오이 에이 바 مغ로 가즈아 가즈아 어따 여기는 노트북 남겨둔 나도 왜 그쪽 놓으세요 아니 여기 두집 사바이예요 여기 놓고 잖아요 찐장 이대로 가서 드세요 여기만 끓여도 돼 그것부터 먼저 젓가락 오늘도 거기서 또 간식 고구마에 떡 넣어 함께 또 칼국수 이거 좀 줘야해 야야야 으음 이쪽으로 다해 다해 나야 여기 놓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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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오우투투하니 떡 수다해 구워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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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으면 주세요 뱉으면 주세요 막 넣지 말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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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네요 으음 저는 오늘 한거 보단 옥수수 한거 보단 맛 좋다고 오늘 제휴속 어디 갔다 왔어요? 형상들 만나면 국이 형상 미리 오는 형상 으음 선생님들 응 그러니깐 프로그램하고 운동하고 시켜던데 우리 여기서가 그래 선생님들이 이제 내려오자니 우리가 그래 올라가네 으음 으음 저 폐사니깐 보마에 칼국수 못 버리니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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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됐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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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음